새롭게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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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이 있습니다 이럭바위 부처님 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는 들어준다는 술이 있습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보면 계곡이 보이시죠? 그기가 해금강. 식사동굴 동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동서로 세상에 두고 있는 동굴인데요. 동굴 길이가 180m 되는 세상 동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고 싶으면 보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 해금강. 식사동굴에서 물도로가 빠르고 다독 아침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대암계탈에 지내주고 있어 오늘 먼길 태백길을 달려서 저희들을 이용해 주신 선유태 보다 보다. 식사동굴 남남쪽불로 조금만 보았게 되면 아주 가위가 좁고 위험한 곳이구나. 제가 주로 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식사동굴을 주로 출발하는 곳은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차장에서는 정확하게 가위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열경에 오신 곳이 있습니다. 찍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차장에서 사과에 오신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신 곳을 전해야만으로 바닥에 오신 곳은 올라가죠. ㅎ 음 고마워 오 마 1 고마워 여기를 달았으면 아담한 수목원이 나타납니다 이 손목원 사이로 송란 송란 600여종의 양도가 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을 보면 또 개국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개국은 정신을 들여다놓은 해금강 특자동물 3.10호가 되겠습니다. 자, 보람보험 나자는 이 빨간통 사이로 나무가 못을 놓고 당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나무가 아주 많이 말라져있죠. 자, 여기가 있나 보네. 어. 아, 좀 여쭈어하고예. 아, 좀 여쭈어하고 신분증 가져가세요. 어, 이거 있지? 양산을 좀 펴지 마세요. 여쭈어. 여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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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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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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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